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걸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로 우울증이 맞는지 아니면 지랄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밥 먹을 때만 좋아지는 선택적 우울증 원제 산후우울증 때문에 온 집안이 초토화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9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오늘이죠 저희 친정 외갓댁에서 사촌언니들하고 또 이모들하고 저희 엄마하고 이렇게 다같이 저녁을 먹다가 엄청나게 큰 싸움이 터졌어요 근데 이게 또 여자들 이야기라 그런지 이모들이랑 저희 아빠는 싸움이 터지자마자 처음에는 말렸지만 그게 안되니까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렇게 난장판이 됐는데요 싸움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산후우울증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촌언니 중 한 명이 지금 두돌이 조금 안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기를 낳자마자 지금까지 2년 동안 늘 호르몬이 어쩌고 산후우울증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며 친정에 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하거든요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 안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저희 엄마랑 같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2년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희 엄마가 보다 못하셨는지 아이고 껑껑아 여기 다 애 있는 아줌마들 뿐인데 어찌 너만 그렇게 유난이고 손가락 하나 까딱 안하냐 옛날에는 산후우울증이고 뭐고 다들 바쁘게 애 키우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알지도 못했다 아니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밥을 잘 처먹는 우울증도 있냐 라고 하셨고요 이때 작은 이모가 옆에서 그래 맞다 밥 오지게 처먹지 이러면서 저희 엄마 편을 들었어요 그러자 사촌언니들이 왜 옛날 옛날 하냐며 막 두 명이서 그 언니 포함해가지고 말대답을 하기 시작했고 이때 저희 엄마가 거기서 갑자기 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땡땡이 좀 봐라 애기를 칠삭둥이로 출산하고 지도 힘들고 몸 아픈 거 신경 안 쓰고 애기 보러 신생아 중환자식 왔다 갔다 한다고 산후조리 제대로 한 번 못하고 정신없이 지금까지 애 키우느라 애가 초등학생이 됐는데도 우울증이네 뭐네 그런 말 한마디 없이 애만 잘 키우고 살림만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맨날 한가하니까 우울증이 처 걸리고 잘 생각이 나야지 밥은 잘 처먹고 이렇게 확 질러버리신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희 엄마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자리에선 너무 기가 세니까 양쪽이 가만히 있었고 그렇게 한바탕 뒤집어지고 나중에 집에 가겠다는 그 언니를 따라 나가서 제가 대신 사과를 했어요 언니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언니가 맨날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오늘따라 좀 거슬렸나 봐 근데 그거 진짜 속마음 아니야 엄마가 한 말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언니 화 풀어 산후 우울증 누구한테나 다 올 수 있는 거고 또 정도도 다르게 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말실수 한 거는 내가 진짜 대신 사과할게 그러니까 마음 풀어 언니 이랬더니 그러자 이 언니가 야 너는 애를 그렇게 출산하고 우울증도 안 걸려봤으면서 마치 뭔가를 안다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기분 더러우니까 이러고는 제 손을 팍 부르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랑 이모 두 분이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언니 기분이 풀릴까요? 엄마랑 이모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요지부동 소용이 없어요 어쩌면 좋을까요? 댓글 1번 뭐 쓰니 엄마가 말을 좀 강하게 했지만 그렇다고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깎다 안 할 거면 아예 오지를 말아야지 그리고 나도 그래 몇 년 전에 사는 우울증 심하게 알아본 사람인데 우울증 걸리잖아요 아무데도 가기가 싫던데 저걸 가네 게다가 밤이 넘어가 참 신기하구만 아니 남편들은 뭐하고 여자들끼리만 싸우는 거야? 2번 미친 아니 저기가 시가도 아니고 친정이잖아 자기들 집안인데 남편을 왜 찾아? 어? 시가 2번 정말 우울증이면 그냥 오지 말고 집에 쳐 자빠져 있으라고 해요 어차피 와봤자 사람 성질만 돋구는 년들인데 왜 오는 거야 여기 3번 산후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거 받아주면서 불만도 말 못하나요? 우쭈쭈하는 것도 시가 너무 길어지면 솔직히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산후 우울증이든 그냥 우울증이든 그거 있다고 역으로 분위기 다 조지고 자기한테만 맞춰달라는 사람 내 주위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내가 더 심각한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안 보고 싶다고 4번 너 뭐야 미친 거야? 아니 거기서 왜 사과를 쳐 해가지고 그녀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야 산후 우울증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 남편한테는 징징거리라고 해 어딜 쳐 끼어들어와 가지고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받아 쳐먹기만 해 5번 이거 가짜 같은데요? 진짜 우울증 걸린 사람은 안 저래요 혼자 있을 땐 극도로 우울하고 그러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면 그 공허함이 너무 크게 몰려와서 또 우울해하고 아무리 봐도 님 사촌 언니는 짝퉁 같아요 6번 산후 우울증을 핑계로 한 자기 연민 자기 방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봐라 이렇게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내가 제일 불쌍하고 명절에 아무 일 안 하고 앉아서 대접받아도 당연히 나를 이해해야 하고 배려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사고 방식인 것 같은데 이게 맞냐고 오죽했으면 쓰니 엄마가 그런 말을 했을까? 7번 산후 우울증 걸린 사람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요 자는 시간 아니면 계속 화내고 울고 주저앉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또 쓰러져 자고 감히 어딜 돌아다닐 정신도 없던데요? 그리고 밥을 잘 처먹는다고 장난합니까? 이건 그냥 게으러 빠들어진 거예요 절대 산후 우울증이 아닙니다 사과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거기서 오지 말라고 했어야죠 왜 사과를 해요? 8번 이게 정말 찐 우울증이면 어디 오고 가고 하는 거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남이 차를 주는 건 냠냠 처먹고 싶은 것 같은데 이거는 우울증 아니라 그냥 게으른 겁니다 여하튼 그래요 우울증이 힘들 테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오지 말라고 하세요 9번 쓰니 엄마가 네 사촌 언니의 정국을 찌른 거죠 개 쪽팔리니까 지가 화가 나서 나간 거지 진짜 산후 우울증이면 집에서 그냥 나오기도 싫고 그렇게 싸울 여력도 없어요 뭘 싸워 굳이 안 가도 될 자리는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꾸역꾸역 지가 쳐 걸어간 건데 거기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우울증 핑계로 오지게 얄밉게 했으면 어른들 눈에 가시가 또 치는 거지 더 거슬리고 7번 10번 이거 선택적 우울증이네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 그냥 집에 눌러 앉아있지 왜 힘들게 와가지고 남이 해주는 밥 다 받아 쳐먹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저게 장소를 봐가면서 오는 증상은 절대 아닐 텐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지 친정에만 오면 증상이 발현된답니까 참 신기하다 12번 아니 쓰니는 왜 나서가지고 네 엄마 욕을 먹이고 그래 저 여자가 욕먹을 짓거리를 했는데 그럼 오질 말든지 쳐 와가지고는 우울증이네 하고 주는 밥 먹고 꼼짝 안고 있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짜증이 나요 너 뭐야 호구야 너무 무식하다 산후 우울증은 병인데 이해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욕을 하고 있네요 마치 이거는 산후 우울증 환자한테 야 다른 사람은 다 정상인데 왜 너만 우울증 걸렸냐 이렇게 탓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미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 장난하냐 오죽했으면 이모가 저런 소리를 했을까 너는 이런 생각 안 해보지 그리고 잘 처먹는 우울증이 세상에 어디냐 말실수를 하신 건 맞는데 그렇게 우울증이 있다면서 왜 사람 많은데 와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죠 그냥 지네 식구들끼리만 있지 그래 우울할 때 사람들 복잡거리는 거 귀찮고 싫지 어? 이거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나는 여기서 쓴이가 제일 그지 같아요 제가 이걸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진짜 우울증이 걸리면 치료해주는 상담사 의사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진짜 우울증 걸리면 얼굴 볼 수가 없다고 얼굴을 못 본답니다 진짜 진료하는 시간 말고는 밖을 나다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본대요 의사가 못 보는 게 아니라 그 우울증 걸린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있어도 진료하는 날짜가 아니면 안 나오니까 못 본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잘 돌아다니고 잘 먹고 아니 그래요 설령 밥을 잘 먹는 우울증이 있다고 칩시다 진짜 우울증이라고 쳐요 그런데 이게 한두 달도 아니고 2년 동안 잃어버리면 주변 피곤하죠 막말로 남편이면 또 모를까 그죠? 아무튼 그래요 저는 구라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